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유전 문제예요 자 볼게요 단 돌연변이 교차 고려하지 않는다 꼭 보시라고 했고요 형질이 두 개 있습니다 가나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문제일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가는 라지에이 스몰에이 나는 라지 비 스몰 비 라지에이는 스몰에이에 대해 완전 우성이고요 라지 비는 스몰 비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랍니다 자 중요한 멘트가 써 있어요 가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랍니다 가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랍니다 그러면 뭐 옆에다가 써드릴까요? 가가 우성이에요 라지에이 스몰에이 그 다음 나도 우성이에요 라지 비 스몰 비 잊어먹지 말라고 다시 한 번만 써봅니다 자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그랬습니다 어 그래 우리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 매번 요거 하죠 그죠? 정상 그 다음에 가나 그 다음에 가나 나 지금은 어차피 둘 다 우성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우성일 경우 반성 우성이 되나 요거만 확인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는 뭐 되는 것 같아서 또 여기 정상이고요 가나 그 다음에 여기 정상이고 이번엔 가 뭐 이거 갖고는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냐면 1, 2, 5, 8입니다 자 1, 2, 5, 8 여기 1, 2, 5, 8 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에이와 라지 비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고요 기역, 니은, 디귿은 0, 1, 2를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우성이라는 건 알고 있고 상인지 성인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아는 거는 지금 1번이라는 친구가 스몰에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요런 겁니다 그쵸? 그러면 자 1번이라는 친구가 지금 스몰에이를 갖고 있는데 스몰에이가 뭐냐면 정상 유전자에요 그쵸? 근데 만약에 금방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 a라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었다면 이 1번이란 친구는 스몰에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라지에이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라지에이가 하나 있으면 가가 우성이기 때문에 정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쵸? 그러니까 이 가가 어디 있는 거야? 가가 성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스몰에이 x에 스몰에이가 있고 이렇게 y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a가 스몰에이가 하나 있고 정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그치? 그럼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고 했으니까 b는 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? 그쵸? 그러면 자 이제 a에 대해서 a가 성에 있는 거 알았으니까 2번은 가가 있잖아요 그쵸? 그럼 x가 두 개 있는데 2번은 x가 두 개 있는데 이렇게 x가 두 개 있는데 지금 여기 가가 없는 친구가 나왔으니까 이 친구는 또 여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x 스몰에이 x 스몰에이 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번은 라지에이 하나 스몰에이 하나 여야 되기 때문에 2번에 있는 기억이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예요 그쵸? 그럼 여기도 1 됐습니까? 자 5번은 남자애입니다 근데 가가 나왔습니다 성입니다 그럼 x 라지에이 와이어야 되겠죠? 그럼 스몰에이가 없어요 그럼 ㄴ이 0이에요 얘가 2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쵸? 0일 2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럼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네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ㄷ은 2입니다 네 근데 이걸 또 해야 되겠네 그쵸? 어 그럼 6번과 7번 자 이제 6번은 아 요거 했으니까 x 스몰에이 6번 할게요 6번 여자 x 스몰에이 x 스몰에이 가가 없으니까 그 다음 나는 있어야 됩니다 나는 있는데 나가 없는 아빠한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얘는 나 정상 뭐 여기 b가 b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지 미 스몰 비 상염색체에서는 그쵸? 그 다음 7번은 가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 x 스몰에이 y 그 다음에 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몰 b 스몰 b죠 자 근데 가는 애초에 발현될 수가 없어요 라지 a가 안 나오거든 그럼 가나 중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은 없으니까 나만 발현될 확률 그냥 구하면 되죠 요거 가지고 2분의 1입니다 그죠? 가는 애초에 발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ㄱ, ㄴ, ㄷ 5번 요렇게 잡는 거예요 자 자신의 우리나만 무뇌 и 지 Или 대 Like あ da solder could a Tá Of